이 쟈에 walang 샷! 자, 리앤리 골프장 왔습니다. 와, 잘 맞으셨네. 자, 리앤리 골프장 왔습니다. 앞에 두 명은 오늘의 게스트, 투어 프로 선수들이고요. 조디 땅과 오늘 세 명의 KPC 투어 프로 선수들과 조디 땅 라운딩 들어갑니다. 역시 프로들은 도착하자마자 바로 퍼팅 연습부터 합니다. 조디 땅도 따라서 나 보고 없는데? 여기 프로들의 추억 좀 보시죠. 도착하자마자 그렇지, 봐봐. 기가 막혔다. 올라갔어. 올라갔어. 이거야. 얼마나 돼요? 자, 띠땅 한번 해주세요. 아니, 띠땅 한번 해달라고. 띠땅. 띠땅. 안 돼. 스윙 너무 과하지 않게. 스윙 조금 줄인다 생각해봐. 그렇지. 뒷옷은 기가 막히게 파네. 본전은 뽑네. 아, 나이스. 어, 뭐야. 붙었어. 핀빨이야. 와. 네, 나이스. 백스핀 봐. 와. 스핀을 매기네. 스핀을 매기네. 9번으로? 야, 9번으로 밑장을 빼? 이 프로와 조 프로의 버디 트라이 이거는 제 거예요. 그리고 조디 땅 선수 온 시켰어요. 생애 첫 버디 퍼드인 것 같아요. 아니야. 그 정도는 아니야? 오케이. 오케이. 자, 약간 오르막이 있고 신중하게 준비해볼게요. 와. 오늘 퍼팅을 반씩 끊어가기로 결정한 것 같아요. 거의 뭐 이 정도면 레이업 수준인데 자, 경사가 약간 내리막이 있어서 에이밍 잘 봐야 돼요. 좀더 좌측 볼게요. 오케이. 좋습니다. 아, 아깝다. 진짜 아깝다. 지금 백스윙 되게 좋았는데. 조디짱. 인사 한번 해줘. 표정 봐. 괜찮아. 그럴 수 있지. 투어 프로 두 명이서 필드 레슨 받고 있는 조디 땅. 아, 치기는 진짜 잘 쳤는데 캐리가 좀 길었어요. 나이스 온. 괜찮아. 당당하게 체를 들고 걸어온. 보지땅. 더워서 죽을 것 같아요. 죽는 것 같다. 아, 더워. 아, 더워. 아, 더워. 앞에 팀이 조금 밀려가지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조디 땅. 세컨샷. 아, 이 체를 왜 이렇게 아까. 가까이 이렇게 두고. 아유. 오케이. 자, 백스윙 크지 않게. 크면 안 돼. 커 커. 지금도 커. 스윙이. 스윙이 짧아야 돼. 크면 무조건 다 아웃이야. 그렇지. 오케이. 그 느낌이 연습장에서 연속하던 느낌이다. 오케이. 오케이. 어드레스 하고. 오케이. 지금 완전 우측 보고 있어요. 더 봐야 돼요. 헤드 다치지 않게 했던 거 중요하죠. 그렇지. 어, 너무 내리지 말고. 오케이. 나이스. 샷. 오케이. 나이스. 샷. 자, 조디 땅. 이거 안 챙겨요? 죄송합니다. 제가 공에 집중하느라. 깜빡했네요. 아. 괜찮아요. 오늘의 스코어가 그렇게 좋진 않지만. 그래도. 스윙적인 면을 후반은 조금 더 잘 잡아가면 될 거야. 오케이. 셋업 좋다. 나이스. 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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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셔야 돼. 백스윙이. 스텔스 우드와 글로리 유틸이 아주 지금 열을 다 하고 있군요. 백스윙이. 백스윙이랑 테이프. 어플로치로 팟 세이블 성공을 과연 할지 아 확답 진짜 많이 안되네 진짜 나올 것 같은데 무조건 긁어라 아 라이를 좀 잘못 봤어요 스트로크는 좋았는데 괜찮습니다 나이스 와아 장난 아니네 후야! 전소바죽이라는 것 같아 굿샷 야! 나이스 나이스 딱 빈스윙 느낌으로 가자 체중만 앞으로 쏟아지면 안돼 헤드 헤드 다치지 않게 오케이 헤드 헤드 약간 열어두는 느낌으로 어드레스 때 오케이 샷 잘 갔습니다 점프 넘어서요 고객님 어우 비거리가 짱짱하네 아주 빈스윙 바닥에 잘 떨어지게 오 좋아 한 번 더 가볍게 툭 오케이 자 스윙이 크지 않아야 돼 근데 일단 오늘 전체적으로 스윙이 크지않게 일단 오늘 전체적으로 스윙이 크지않게 샷 오 나이스 나이스 온 조금 컸겠다 너무 잘 맞았어 샷 후반 전반 중에 약간 후반 쪽은 지금 좀 괜찮네요 스코어가 백스윙 넘어가면 안되는데 오 잘 쳤다 아니야 빠졌어 잘 쳤는데 싹 빠졌어 아니야 아니야 빠진다 어 좋아 좋아 내려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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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도 내려오고 있고 내려오다가 살짝 걸렸어야 토다보인데 지금도 내려오고 있는 것 같아 다 내려왔어 저 카트길 타고 지금 저기 그린 앞에까지 혼자 굴러가고 있어요 공이 전동볼을 친 것 같아 전동볼 와 경사가 엄청 심해 지금 나이스 오 뭐야 왜 이렇게 잘 쳐 오 나이스 어 이거 내꺼 아닌데 맞아요 맞네 그렇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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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히 자세히 이거를 이렇게 쭉 따라가면 여기 안에 공이 들어가 있습니다 와우 이 땅 보이시죠 제 볼 완벽한 샷이글 들어갔다 와우 역시 밖으로 따라서 집어넣으려고 했지만 어림없는 어프로치 보통 다 그린에다 이렇게 해놓더라구요 참 신기하죠 나이스 나이스 파 나이스 파 나 진짜 파요 진짜 진짜 파래 캐디는 여태까지 다 가짜 파였어 무슨 소리야 자 파 파 파 자파 90m 앞에 해저드가 지금 좀 있는데 아 이런 상황에서 아마추어분들이 진짜 퍼올리는 샷을 진짜 많이 해요 100% 뒷단 아님 타버립니다 무조건 이런 상황에서 그냥 앞에 보지 말고 빈스윙 툭툭 때리고 나이스 와 붙였어 와 세레머니 한 번 해줘야죠 로리 세레머니 한 번 해주세요 팟스리 다 티샷을 맞췄고 현재 저희는 다 오늘 시켜놓은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투어프로 3명인데 조디땅이 그 안에서 지금 제일 잘 붙였다는 거예요 요거 조디땅볼 요게 제꺼 내리막이 많은 상황이죠 볼을 태우듯이 쳐줘야 돼요 내리막이 많아서 뒤로 많이 지나갑니다 내리막이 많아서 뒤로 많이 지나갑니다 아쉽게 놓쳤습니다 티를 2분째 꽂고 있는 조디땅 선수 도대체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모내기 하는 거 같아요 신중하게 티를 꽂고 왼쪽 상을 보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우측 보자 너무 왼쪽 봤다 더 봐도 되겠다 오케이 나 재우 나가면 돼 아니야 아니야 나 믿어 나이스 굿샷 빨리 갈까요 슬슨 이제 할게 굿샷 티를 잘 맞네 오늘 조디땅 선수 조디땅 선수 현재 팝5 서드샷 56도 웨지를 잡은 것 같고요 여기 지금 50m 정도 봐야 됩니다 우측 더 봐야 돼요 반대예요 그렇죠 아니 제발 부탁인데 조금씩 돌아요 그렇죠 아 이렇게 될 것 같더라고요 뒤땅 자 왜 짧게 잡으라고 했을까요 공이 발보다 이렇게 높은 상황이면 뒤땅이 진짜 거의 99% 납니다 프로도 뒤땅 나요 그래서 짧게 잡아야 되고 체중 자체를 굉장히 중심을 잘 잡아야 돼요 듣고 있나요? 네 자 여기는 반대로 슬라이스 라인이에요 나이스 어우 역시 업로드 잘해요 이건 찍어야 돼요 아니 잠깐만요 저기 티박스 배꼽을 지금 얼마나 넘어간 거야? 어? 2m 더 나가겠다고 지금 우리 안 보고 있는 사이에 얄짤 없습니다 그런 거 이제 티 잘 꽂는다 아 옛날엔 내가 티 다 꽂아줬는데 맛있어 와 잘 맞으셨네 와 엄청난 드로우샷을 친 소감 한마디 해주시죠 조딩따 아 이제 좀 뭐라고요? 이제 좀 이제 좀 몸이 풀린 것 같아 벙커 연습에 결과가 나오지 않았어요 퍼 올리려고 하면 더 안 나갑니다 안 되는 건 안 됩니다 와 진짜 생크의 신입니다 생크의 신 아 나 펑커 진짜 나이스 나이스 버디 시간을 좀 늦게 와야 될 것 같아요 라운딩이 끝났어요 조리땅 네? 라운딩이 소감 어때요 오늘? 아쉬워요 저 끝에 있어요? 맨 끝에 다 너무 발도 너무 들고 발도 너무 들고 밴딩도 안 들고 괜찮아 연습 열심히 하면은 느꼈으면은 될 거예요 응 그걸 느꼈으면 된 거야 다시 치고 싶구나 내가 뭘 고쳐야 되는 아니 다음 주 어차피 또 가잖아 우리 어어 여기 뚜루룩 네 와 여기도 나이스 온 뭐야 기때다 이거 피나이야 워 워 워 워 워 워 워 워 워